요즘 집에서 비디오 컨퍼런스 콜이나 원격 강의 많이 들으시죠?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다 대화면이 필요하거나 인터넷 검색 같은 멀티태스킹이 필요한 경우 태블릿으로 이동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들의 필요성에 맞춰 구글과의 협력으로 영상통화 이어하기 기능을 구글 듀오에 추가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동일한 구글 계정을 태블릿에 등록했다면 구글 듀오 앱을 실행하거나 로그인을 해야 하는 별도 절차 없이 태블릿의 알림 패널에서 당겨받기 버튼만 클릭하면 태블릿으로 영상통화를 바로 이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스마트폰으로 당겨받기도 가능합니다. 폰과 태블릿 중 원하는 기기를 선택해서 그룹콜을 시작합니다. 태블릿으로 그룹콜을 이어서 하고 싶을 땐 별도로 구글 듀오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상단에 알림 패널을 내리고 듀오 알림 창에서 트랜스퍼를 눌러주기만 하면 태블릿으로 그룹콜을 이어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블릿에서 다시 폰으로 그룹콜을 이동하는 것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면조물의 피아 Н 나염물cie therp 월드 앱 앱 앱 앱 앱